안녕하세요 이장님 안녕하세요 이장님 어우 야야야 지수님 지금 찍고 있어요 무서워서 그래 냄새 좀 맡겨 앉아서 이장님 앉아서 칼내밀어 무서워서 섭섭하다 지수님 냄새 맡겨줘야지 이게 누군지 알어? 말썽쟁이 너 흔적이 다 있어 겁나가지고 장어 뜯은 거 하고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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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요 담아줘요 얘가 겁나서 그래 얘가 겁나 확하면 번지거든 코 코 징글징글 얘가 겁이 많아서 오히려 오히려 괜찮은데? 아버지 아버지 내가 일단 서로 내외할 거라고 원래 이렇데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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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야 아버지 아버지 어머이 아버지 안녕 얘 완전 겁 많아요 여기 졸음 봐요 졸음 졸음 봐 미간에 똑같아 똑같아 엄마 너 졸 먹고 컸잖아 야 진수 달래가 언제 물었니? 니 엄마가 너무 쎈 척해 꼬리 내려간 거 봐 몸 좋은 거 봐 그러니까 귀엽다 왜 오랜만에 만났으면 야 엄마가 만났으면 그래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야 아버지한테 그래 황토야 황토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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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바로 황토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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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바로 황토야 얘네 바로 황토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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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래야 진수아 자비 썼어? 자비 썼어? 자비 썼어? 응 아이고 이뻐 아니 가정경을 어떻게 시켜 우리가 이게 외동이다 보니까 버르장머리가 없네 왜 버르지 힘이 깨우시어 아이고 누군가 시켜 이거 어 너네봐 어 너는 이렇게 가르치고 어떻게 해 아니 너는 왜 힘들을 때가 있어 아이고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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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물 애들 풀어놔도 돼 애들 해야지 여기가 나트방동이니까 아이고 그래 아이고 혼났났어 아이고 혼났났어 아이고 혼났났어 니시야 똑같아 응 나도 봐 아이고 혼났났어 성모야 이리와봐 알아줄게 아이고 혼났났어 아이우아 아이고 혼났났어 아이고 혼났났다 아이고 혼났났어 혹시나 혹시나 외부에다 놓으면 캬도나갈 수도 있고 맞아 아이고 홀났났어 안가? 괜찮아? 일부러 우리가 회델을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이거 잘 만들어 놓으면 돼 ㅎㅎ 아이고 하하 누가 다 떨어뜯었어 다 녹았어, 라면이랑. 다 녹았어, 라면이랑. 지금 만들었어. 달래손! 아우, 개 부끄러워서 잘 그냥. 달래손! 지효진이랑 똑같네. 하이, 이쁘! 자, 황도야! 아이고, 지효진의 둔준이 봐. 응. 응. 삐졌어. 안다리 삐졌어, 아주. 어, 삐졌어, 지금. 선생님, 형도 하나 주세요. 황도. 황도! 해주세요. 주시면 먹을 거예요. 응. 달래 더더래, 달래 더더래. 이거 아저씨가 직접 말린 거야, 삶아서. 음, 달래는 입에 맞다. 응, 휴지. 하루에도 배추하고 무하고 섞어서, 야채. 달래야, 먹어. 좋아서. 좋아야, 먹자. 좋아, 먹어. 지금도 얼굴 여기, 약간 약간 있잖아요. 되지 말고 약도 먹이고 있어요. 아이구, 웅장. 등친 산발해가지고 귀여워, 그냥. 라바. 아이고, 우리 황도. 아이고, 우리 황도. 확실히 황도는 이장님밖에 안 돼. 어, 그렇네. 틀려. 어, 틀려. 틀려, 틀려. 다른 사람은. 아, 달래랑 느낌이 또 틀려, 황금. 만져도. 만져보면 틀리거든. 기대는 게. 하나씩 주세요, 나중에. 그냥 먹어. 그냥 먹어? 이리 와. 하하하하. 어, 틀려, 좋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잘하네. 일단, 잘하네. 오늘, 어제 오늘 가슴 못 먹었거든요. 약 먹는다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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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노래 약간 남아있죠?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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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잘해요. 야! 꼬도 안해! 꼬도 안해! 어떻게까지 하네! 지수꺼 짓고 먹을꺼 다 먹어! 너 왜 그래? 이승이 하루미야 할 줄 알았으니까 개인기 포리장구 할까? 개인기야 너 개인기 두사? 주시자! 주시 좋아! 주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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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뽀뽀! 여기 앉아! 야이! 여기 앉아! 한 번에 다 한다고! 여기 빵! 오케이! 돌아와! 마비를 하면 지갑! 100%! 패키지로 시작하자! 마음이 급하니까! 그럼 먹어야지! 모태기 좋다! 모태기 좋다! 어! 엄마! 손이 짧다! 손이 짧다! 네 짧아요! 손이 짧아요! 손이 짧아요!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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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저씨 좋아? 아저씨 좋아!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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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사진찍어줘봐! 그렇게 3명이서 서보세요! 3마리! 줄 짧게 하시고! 황도 앞에 봐! 황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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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래! 달래! 황도야! 일로와! 달래 여기! 안돼! 자 앞에 보세요! 사람만 앞에 보세요! 자! 세 분 앞에 보세요! 자! 둘! 셋! 가시죠! 가자! 가자! 아니 안에서 막 고양이가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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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다녀요 보니까 꽁이 걸어다니네! 새끼 안 날아다니고 꼬리! 꼬리 모양도 달래랑 똑같아! 어머! 질질이랑 똑같다! 질질이 잘하는데 한 번씩! 귀여워! 처음에 뒷발질 안 하다가 오늘부터 볼리보고 뒷발질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엽든지! 되게 쌀쌀쌀 떠는 거 아니에요? 응! 응! 맞아요! 냄새 없애는 건데 얼마나 귀엽든지! 가자! 나 황도 너무 귀여워! 땡깡 부린다 이거 봐! 엄마랑 사촌 나오면 땡깡 부릴라고 그냥! 아버지를 먼저 가게 해야지! 질순아! 엄마 말 좀 들어! 튀어나가겠어! 튀어나가! 황도가 으르렁거려! 스쿼시라고! 질순이랑 친하잖아! 한 번 봤거든! 얘 우리집에서 하루 놀다 갔어요! 물 안 돼! 안 물었는데! 상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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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집이 어디야? 빨리 가! 얘 목도리를 입고 깨끗한 거 보니까 주인이 있는데 차코냥 들어가 다녀! 아니야! 상냥! 목소리가 안 돼야지! 알았지! 설마! 상냥! 야! 내 목소리 그냥 하지 않게! 알았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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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잘 안 해주렀어? 어? 상당히 욕하게 못했어? 그래, 너 학교 들어왔다가 우리 집에서 죽은 거 다 아니, 아버지가 엉망했나보네 아니,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은 아니, 네가 그럴 만도 하다 안 돼 앉아 기다려 기다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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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야 야, 기다려야지 바람봐 야, 야, 야 야, 야 아멘 아멘 아멘